여기가 다 개 헷갈리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도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건폐율 또한 꽉 채워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에서 주변을 바라보면 자연경관이 끝내줘요. 요즘 유행하는 농촌 체류용 쉼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토지 딱이에요. 오늘 땅집 팁에서 찾아온 곳은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입니다. 와야리는 굉장히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정한 지역인데 교통편까지 좋습니다. 내촌 IC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내촌면 생활권도 바로 앞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편하고 교통도 좋은데 이런 경관, 자연경관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와야지 와야지 하다가 와야리에 왔습니다. 이 주변을 보시면 민간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청정한 자연 뿐이에요. 하지만 저 앞쪽에 저 모퉁이만 딱 꺾으면 2차선 도로가 있어요. IC까지 바로 연결되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토지의 모양을 보면요. 낮은 경사로를 따라서 길쭉하게 부지를 형성해놨어요. 계단식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미 개발 인허가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약간 러프한 상태도 있어요. 공사가 멈춘 상태인데요. 지금 상태 이대로 매도를 해주신다고 해요. 물론 개발 인허가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 넘겨주십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우수관로, 토목시설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길과 부지가 다 구획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 아래쪽까지 약 2,300평 정도가 인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연못 보세요. 우리 부지 옆쪽에는 청정 자연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산에서 내려온 물이 자연스럽게 연못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건너편으로는 수목 풍성한 거 보세요. 빼곡합니다. 수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자연만 딱 보이다 보니까 가슴이 진짜 청정하게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부지 안쪽에 현재 풀이 많이 자라 있는데요. 잘 살펴보니까 아래쪽에 우수관로를 다 정비를 해놨어요. 비가 와도 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이러한 시설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개발하실 때 상당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토지 안쪽에는 경계를 따라서 큰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어요. 소나무 수형도 좋고 크기가 좋기 때문에 개발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살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가 안쪽에 숨어있기 때문에 상상을 못했었는데 여기가 다 개 헷갈리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도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건폐율 또한 꽉 채워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필지를 보니까 석초공사를 해놨어요. 높게 튼튼하게 잘 쌓아놨는데요. 우리 토지가 20년 전에 매도자분께서 매수를 하셔서 큰 돈을 들여서 개발 인허값뿐 아니라 이런 기반시설, 석초공사까지 다 하신 거예요. 들어간 금액보다 더 낮게 지금 매물로 나왔는데요.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시는 분,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에서 주변을 바라보면 자연경관이 끝내줘요. 원시림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청정한 지역, 그리고 또 더 좋은 건 교통편이에요. 바로 5분 거리의 인터체인지. 오기도 편리하죠. 요즘 유행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토지 딱이에요. 필지별로 나눠서 개발 좀 더 한 다음에 그대로 분양하셔서 그러한 용도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천군 내초면 와야리에 위치한 우리 토지는요. 토지의 면적이 만제곱미터 3천평입니다. 지목은 임야고요.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토지까지 오시는 길은요. 내촌 IC에서 5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서 3분만 나가시면 내촌면 생활권이에요. 학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어서 생활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부지의 모양 또한 잘 갖춰진 우리 토지. 가격은 4억입니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13만 원대인데요. 주인분께서 20년 전에 샀던 금액에다가 내가 들어간 돈 합친 금액보다 낮게 내놓으셨어요. 20년 전 가격이라면 지금 현재는 더욱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찬스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우리 토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집티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κάν Kingd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